45년 만에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어젯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시계도 숨가쁘게 흘렀습니다. 강원도 8명 의원 가운데 3명만이 투표에 참여했는데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갑작스런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는 잠잠하던 밤을 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곧바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모였고, 새벽 1시경 출석 의원 19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강원도 국회의원 8명 가운데 박정하, 송기헌, 허영 3명만이 참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시민의 도움으로 국회 철문을 넘어 본회의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며, 시민 덕에 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당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또 정부 여당의 일원으로서 이번 사태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빨리 국정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구인 원주에 머물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계엄령 선포 소식에 급히 국회로 향해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막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국회 의결로 다행히 헌정질서를 지켜냈다며 큰 혼란을 야기한 윤 대통령의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각오입니다. 불법 위원인 비상계엄을 해서 혼란에 빠뜨린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결에는 불참했지만 국민의힘 긴급의원총회에 참석했던 이양수 의원은 엄정한 책임 추궁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 책임 있는 참모들, 그런 사람들을 사퇴하라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한편 국회 출장 중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친윤계로 분류되는 같은 당 유상범, 권성동, 이철규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고 별다른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